뭐예요? 왜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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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겠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서? 응! 어디에서? 잠시요. 잊지 않나? 하아? 여기요. 여기요. 한국에 말했어요. 한국에 말했어요? 어? 내 말 안 할 거야? 내가 말할 거야. 어?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할 거야? 내 말 안 할 거야. 어? 뭐해?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회는 네 일단 지금까지 이 사회는 Mother 나를 마을 남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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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아 진짜 쒸봐도 쒸봐도 kay. 오늘의 영상은 전화상입니다. 여러분, 전화상자입니다. 여한국이 5월 6일이집니다. 일단, 반 mach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트너인데 오늘의 파트는 내가 사자입니다. 앞으로도 파트는 저에게 사자입니다. 사람들이 좋은데 네네. 이 Isa. 나는 이미 전개의 전개가 Victoria를 포함하고 있는 매실인 것 같아요. 그럼 몇 시간에 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꼭 준비한 노래 한국어로는 맞게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아니요. 계속해서 준비한 건가요. 결국 만약 이 뇌에서 중국어로도에 대해 어떻게 뺏느냐에 따라오는 말이죠. 글쎄 shop. 그것이 이럴 Assim. 아마도 제가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지난번에도 아멘없는 것과 함께 아멘없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해? 뭐해요? 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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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해? 뭐해?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네, 지금 괜찮아요.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한국에 말했어요? 저희도 모르는 걸 말했어요. 저기요? 고ğa.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거에 말했지만 저희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거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안 내면. 좋은 거에요. 좋은 거에요. 아니요? 지금 이거 뭐죠? 네 어떻게 하는지? 음.. 음.. 뭐.. 음.. 음.. 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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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치격을 많이 하세요. 그날 양가인데 바다에서 참 아름다워지.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아, 신문은 좀.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이제 저거 뭐지? 어디에? ok,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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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자 심으론데 아, 걍 못해서 고정 주 넘는 낭랑 응? 어 뭐? 이렇게? 고정 주 넘는 낭랑 하우유 주 넘는 낭랑 낭랑 랜lek 캣 타옹 응 하우유 주 넘는 낭랑 넙! 넙! 하우유 주유 넙! 아니. 정답을 준다. 정답을 준다. 정답을 준다. 정답을 준다. 정답을 준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세골. 정답을 준다. 정답을 준다. 네, 감사합니다. Q. 왜이렇게 진다는 걸, 해보는 사람은 안되지 않으세요 그러는 사수서도 구하래요 너무 맛있어 저거.. 네? 통을 가더라 저거는.. 저거는.. 그.. 네? 아! 마지막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바래에서 아 불완 Där 아 우리 아름다워도 저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장. 미장. 신정. 아? 왜. 아아... 이거 다, 신경을 불러. 신경을 불러. 우선 우리 재해. 어색. 아아... 아앗... 아하하하하하 뭐지? 아아니아. 아아아. 언젠카에서 도와. 아아! 아아. 무친 EDX 폴 폴 폴 폴 폴 폴 然 Fuck g 맞아 cheat 모모 모모 오 어머나 네 얼마예요? 없인.. 뇨 맞 안녕하세요 나왔 으악 듣먹밥 으악 banana 먹방 말해 5천 원 5천 원 5천 원 한 번도 한 번도 artwork을 몸무게 하하하하하 저거는 아직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으위보 물어봐봐봐봐봐봐 사람한테는 잠시만 못먹어 가지고싶은 오늘 말을 한 번 해드려도 말해 어떻게 하면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에 있는 5가지 프리미터 오이잉! 음이잉? 음이잉? 를 라느님은 일본의 톱비드 오브 에어잉! 저는 지금 이 일상에 따른 댓글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님은 주인공에게 주인공을 가져가고 싶다는 것? 주인공에게 주인공을 가져가고. 주인공이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는 게 있음. 주인공이 이 tych 축복이 없냐? 여기 Making град이자. 내 지훈이 최적호와 주인공. 그건 이렇게 대박이야. threat nickname 주인공이 널 본다 네, 그래서 회의에 연장할 수 있으러 간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이 그 생각에 일어나다 있어. 그건 진짜 못하거든. 저는 정원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自己도 주인공이 잘 못한다. 미니썽 그리고 모짜렐라 연야rid 박탐피 을 미니썽 연야rid 한국의 대화 외부는 한국의 대화, 한국의 대화는 안전적이고 어떤 것일까요? 오 마이 갈게요! 한국의 대화는 한국의 대화는 신입신육과 상대하기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응~~ 한국의 대화는 저녁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대화는 어떻게 해요? 오케 5번이 원합니다. 오디오에 geld!